아이고 귀엽게 생겼어 아이고 가르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어? 잠깐만 얘 진짜 괜찮을지도? 좋다 어? 강아지가 아니 강아지가 왜요? 어 내가 개 뭐라 그랬어? 내가 강아지라 그랬지? 할아버지! 저는 레우스 라이더가 됐어요 나도 훌륭한 라이더가 될 거야 절체절명의 순간 레우스와 뮤순이의 인연이 공명한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에나는 뮤순이에게 어떤 곳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비행을 할 수 있는 몬스터에게 라이드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레벨이 5가 되었다 이제 가로 커 들어가야지 멈춰 어? 가로키 티켓! N짜리가 있고요 R짜리가 있습니다 비싼 거는 못 산다 아 어떡해 엔딩을 봐야지 할 수 있어 SR은 도와줘! 도와줘! 이거 누구야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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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나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리우리아를 토보라래요 리우리아를 잡으러 가자 이거 내가 그냥 싸우면 같이 싸워지나요? 아 바로 싸우러 가지 말라고? 나는 알먹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? 알먹으러 가야지 나는 알먹으러 왔다네 어? 뭐야? 이거 누구 알이에요 근데? 타마미친 애 아니야 이거? 타마미친 애 같은데 이거? 어 타마미친 애 맞는 것 같은데? 촉촉한 해룡! 와 미쳤다 무지개로 그냥 흡수해버리기 어 토비다 토비 안녕 아씨 어 도망을 못 치네 도망을 못 쳐 어 그냥 혼쭐 내줄게요 어 파트너 왔다 파트너 와줬구나 얘가 파워로 바뀌었어 아 테크닉이야 홀리쉣! 나도 뭔가 보여줘야지 나의 인형 기술을 보여주지 백키르키 쓴 마무리다 나이스 중요한 건 알을 털어야 돼 아직 하나밖에 안 털었거든요 이건 또 누구 알이야 아주 무거운 알이라는데 잠깐만 뭐가 들었길래 아주 무거운 알이야 이거? 아니 이게 아주 무거운 알이라는데 이거? 아니 이거 아주 무거운 알이라는데 이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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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나 가루쿠알하고 들어왔지? 그러자 아 가루쿠알 어디로 가자 어? 나왔다 금세가 흘로 나왔어 가루쿠 나왔다 가루쿠알이 떠버렸습니다 오바밤 한 번 더 가야지 한 번 더 갈래 여기 좋은 알 얻을 기회가 마른데 아 여기 노다지네 진짜 들 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에이 그거 썹 인정하겠습니다 우와 탐험 위치네 봐 저도 저거 탈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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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구 알이지? 아 깜짝이야 어? 나르마쿠르가 아종이다 아 왜 안 도와주냐고요?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더 빨라 내가 들어가는 통신 시간 또 턴 정하는 시간이 있고 더블 액션도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내가 안 끼어드는 게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거야 저분이 일부러 진짜 나 진짜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역시 팀 간미즈 도사급행판 어 둥지다 어어 아 아 이거 딸바지 아 딸바 내가 봤어 폴리쉣 이거 뭐야 이거 그라비모스 아니야? 야 미친 개크네 그라비모스 아종 미친 개쎄 보이는데요? 아 잠깐만 어떡하지? 어브렉션 계속 하잖아 한모 공격 하하하 내 턴 내 턴 내 턴 스푸 빛 그라비모스 이거 그냥 스푸 빛인데요? 스푸 빛이래요 계속 쳐맞는데요 이거라 먹어라 더블 액션 잡았죠? 별거 없네 그라비모스 아종도 별거 없네 아 근데 그라비모스 아종 멋있다 갖고 싶다 그라비모스 알도 탐나는데? 우와 오히려 둘 다 무속이 별론가 아 원래는 무속밖에 안 나온대 지금 지금은 무속밖에 안 나온대 차라리 내가 얘를 먼저 잡고 있는 게 낫겠다 그치? 얘는 딱 봐도 테크닉이잖아 아 테크닉 맞네 여러분이 너무 감유질을 너무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한무 더블 액션으로 그냥 개뚜두룩 패면 돼 라이드 한 상태로 얘가 어떤 속성인지 먼저 밝혀내 안전하게 테크닉이었으니까 스피드가 됐을 것 같은데 아 스피드 맞네요 대물리션 스포트 풀렸으니까 바로 다시 파워로 짓눌러버리기 이거 봐 이거 봐 얘가 질 수가 없다니까? 간묘주를 무시해 감히? 간묘주를 어? 간묘주를 만만하게 봤지 이거나 먹어 이 자식아 한 번 더 먹을래? 아 쉽다 쉬워 그냥 혼자서 개발라버리기 이랬죠 여러분? 쥬웅 어? 아 잠깐만 이걸 킵을 해 마로 아이씨 몰라 나는 아이씨 못 먹어도 고요야 졸까? 아 조졌다 오케이 혹시 라스트로 열어주실 분이 있으려나? 또 들어가버리기 뭐였지? 어? 아 조졌다 이거 딸바지 이게 타마미친 애고 이게 딸바죠 어? 여긴 몬스터가 자고 있다 아 이거 타마미친 애 같은데? 오늘 음빨이 좀 받쳐주는데? 어어? 아 이거 딸바잖아 아 미친 딸바 라스트 한 번 가시죠 알 한 번 싹 까고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아주 좋은 냄새 아주 좋은 냄새 아주 좋은 냄새 아하 열려라 아 딸바 아 아이고 아 귀엽게 생겼어 아이고 가르크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어? 잠깐만 얘 진짜 괜찮을지 너? 좋다 어? 강아지가 아니 강아지가 왜요? 어 내가 개 뭐라 그랬어? 내가 강아지라 그랬지? 내가 댕댕이 아 다 열었다 와 여는 것도 힘들었어 어 잠깐만 얘 뭐지? 너무 눈부셔 잠깐만 너무 눈부신데 눈부셔도 안 보여 뭐였지? 나 왜 못 잡냐 근데 내가 키가 작아서 나 못 잡는다 멍청이 이게 진짜 알까기가 아닐까요 여러분? 어? 나이스 이거 먹을만 하잖아 유전 대답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 잠깐만 왓츠 말이 없어졌다 무빙 아씨 아디오스 잡았죠? 딸바 컷 이제 얘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가 얘 잡고 있으면 되겠구나 바로 꽃잘 해버리기 아니 벌써부터 누워계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참 와우 나 왜 이렇게 세졌냐 컷 경험치도 엄청 많이 주네요 어? 무지개 걸어 고나이사 열어봐봐 미쳤다 흔쾌히 또 퀘스트 열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명제 출세했다 그래도 나쁘지 않지 공방방이면 나쁘지 않잖아 심지어 무속성 공격력이었어 킹뿌지 않아 아 잠깐만 얘 이름 제대로 지어줘야겠다 무지개 첵스 첵스는 참고로 제 친형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아이고 우리 가루크 아 너무 익숙한데? 가루크에다가 이 카무라 접수원 복장 이곳은 라이즈인가 스토리지인가 점프도 할 수 있어 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딸바랑 레벨 1이라서 근데 약간 불안해요 약간 잡았죠? 아잇 잠깐만 타임 타임 너 레벨업 좀 해야겠다 일단 쩔 좀 받아 쩔 아디우스 이러면 레벨 10은 바로 될 거야 우리 첵스가 봐봐 레벨 10 바로 됐죠? 자부하길이 딱 좋다 자 여러분 세가 됐습니다 까로크의 인형 기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까로크 보여줘! 라이징 엑셀 올리샛!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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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우 오우! 양성 대 쌉토나이급이다 이건 이거는 그냥 견력일섬이야 견력일섬 도랑스, 쌉도랑스급이었어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? 극크림 같은 연출이 너무 이쁜데 와 가로크 이넛 개 멋있다 진짜 라이즈의 느낌이 약간 묻어남는 궁극기였어 오히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저는 아우에다 개쌉 세입사 꼴자건대 치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이와는 가운베어졌습니다 아이 그럼 진짜 안녕히고양